음악 안장중학교 2학년 김예빈입니다. 여러분은 일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네!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입니다. 학교 숙제였거나 수행평가라는 계기로 말이죠. 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가 남다른 저만의 비밀일기가 존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일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재미있고 친절한 한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평소 낯가림이 심한 저는 그 친구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제 비밀이었습니다. 상대방과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표시이며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울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가서 제 하나뿐인 영어 성적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. 영어랑 교과목은 저에게 심각한 걱정거리이기도 하며 부모님과 항상 싸운 갈등을 겪게 되는 문제거리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친구 만들기로 성공한 후 저는 비밀이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친구에게 저의 비밀을 말해서 울타리 안에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얼마 전의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. 둘도 없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제 비밀을 발설해버린 것입니다. 그 사실을 듣고 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이후 친구와의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래 이것을 계기로 나만의 비밀일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. 비밀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와서 저만의 작은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제 모든 비밀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일기장에만 적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답답하기도 했지만 저는 금세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. 바로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비밀과 말할 수 없는 비밀 이 두 개로 나눠서 말할 수 없는 비밀만 일기장에 적어 저만의 울타리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.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비밀로 인한 오해들이 줄어들었고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비밀만 말하면서 우정은 더 깊어졌고 비밀로 인한 친구 문제로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. 저에게 사소한 일기장은 제게 저의 삶을 크게 바꿔주었습니다. 여러분도 비밀로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풀어놓는 것이 어떨까요?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예빈 학생의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일기장에 쓴다는 건 참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앉아있는 학생들은 각자 공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긴장하시는데요. 아산배방중학교 유수련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 시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산배방중학교의 류수련입니다. 발표자님의 비밀을 따로 적어두는 현명한 방법에 감탄했는데요.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된 것이 오로지 영어 성적에 대한 비밀 덕분인가요?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책을 썼을 때 마인드만을 보냐면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를 연결해서 다른 사건을 연결해놓은 게 있는데요. 저 역시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그 친구에게 제 영어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나 혹은 시험 점수를 본 친구들의 반응을 같이 삼아서 말했습니다. 그럼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일기장에 적어놓고 말할 수 있는 비밀만 친구한테 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말할 수 있는 비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? 먼저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저의 좀 객관적인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사실 부모님이 싸운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없으니 그런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를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친구 간에 겪었던 갈등이나 성적에 대한 고민 혹은 학원이나 다른 공간에서 서글펐다나 슬픈 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해결책을 일기장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이제 다이어리를 참 잘 꾸미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저에게 너도 한번 써봐라 정말 재밌다 이랬는데 제가 사실 손재주가 정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림을 그려서 꾸미는 것보다는 정말 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일기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울타리인 일기장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계속 적다 보면 어느 순간은 너무 많아지고 너무 쌓여서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이제 아직은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일기를 너무 많이 써서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털어놓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 류수련 친구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심사위원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.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. 친구한테 비밀을 하나 주고 친구가 되었다는 걸 다소 전략적으로 들리는데 이것도 이제 일기에 적을 수 있는 적어야 하는 비밀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을 나눈 것도 굉장히 데이터를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울타리 안에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이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걸 열심히 생각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친구를 얻는 게 소중하고 굉장히 기중한 일이잖아요. 아까 한 친구하고 그 친구가 비밀을 다는데 발설을 해서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절대 친구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일기장에 쓰고 할 수 있는 걸 친구한테 썼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설의 위험을 감수를 하는 비밀은 말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그 두 개 나눴듯이 어떤 비밀은 그러니까 내 요 좀 비밀에 좀 가치를 둔다. 아까 우리 1부에서도 어떤 가치 있는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.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자기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비밀도 있는데요.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실 비밀을 다 지켜주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게 비밀인가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만약 그 어떤 지켜야 되는 비밀의 가치를 이렇게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? 제가 생각하는 비밀의 가치를 정한다면 저는 사람의 감정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한 친구에게 이 비밀을 말했을 때 각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까 이제 내가 이 비밀을 말해서 이 친구가 기분이 나빠졌다. 좀 슬프다. 힘들다. 이러면은 좀 그런 비밀인 것 같고 이제 비밀을 말했을 때 이거 정말 재밌다. 뭔가 이걸 말함으로써 이 친구에게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. 이러면은 비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가치라는 게 다 각자가 가진 게 달라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게 분명히 공유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유해봤더니 훨씬 더 그 친구한테는 상처가 됐더라. 그런 경험 혹시 없었나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습니다.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우리 김예빈 학생 수고하셨습니다.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예빈 학생